안녕하세요. 장도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로이킹 선배님의 러브 러브 러브입니다. 음악 틀렸습니다. 음악 틀렸습니다. 음악 틀렸습니다. 음악 틀렸습니다. 오늘 장병이 긴장한 거 처음 봤어요. 긴장도 하시네요. 긴장하고 싶어요. 얼굴하고 노래하고 너무 잘 표정과 이런 거 잘 맞고 스윗하게 좋은데 목 아래가 목 아래에 몸이 되게 어색해. 비비 꼬고 그런 것만 얼굴하고 통일을 시키면 되게 러블리한 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여기랑 여기랑 아예 달라. 딴 사람 같은 그런 것들도 연습해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한 6번 왔다 갔다 진짜. 긴장해 그런데 긴장하지 마. 네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죽이면서. 제 무대가 뽑힌다면 무대 때 관객분들과 같이 호응하면서 다 같이 러그를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보냈습니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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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입니다.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 일곱까지 걱정을 했지 눈을 감아도 좀 차는 안 오고 가슴이 아프고 바닥에 맘에 안 되지 맘에 안 되지 제대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잡지 감사합니다 이성민이 이렇게 스윗한 남자를 좋아하나 아 네 아 그래? 본인이 어떻게 보였으면 싶어서 남자를 좋아하나 제가 세븐틴 TV를 하면서요 시즌 2나 3나 1이나 장난기고 진지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4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솔로곡을 수능 무대를 쓰게 된다면 저의 진지함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관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표정이 처음에 되게 좁은데 그게 이게 4분 가까이 4분 가까이 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게 중간에 조금 바뀌거나 다른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 느낌이 너무 끝까지 잡아가려고 하는 그게 조금 보여서 만약에 무대에 올라가 되면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돼요